우리 많이 기다리시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시작하실래요? 제가 이제 여러 카톡을 받았는데 그중에 유종필 선배 있잖아요. 옛날에 관악구청장도 하시고 방송도 했죠. 이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는데 글귀가 너무 좋아서 글귀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은 뭐냐? 그게 이제 한솥밥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뭐냐? 웃음꽃이다. 그래서 설날에는 한솥밥을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워보자 이런 글귀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우리가 전벽에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 아닙니까? 전벽에 한 가족이에요. 우리 모든 후보들이.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황교안, 조경태, 윤상현 전벽에 한 식구, 한솥밥을 먹는. 그래서 너는 너무 얼굴 붉히면서 공격하지 말고 결국 웃음꽃 피우면서 화합에 한번 축제가 돼보자.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요. 한솥밥을 잘 먹는 전대가 됐으면 진짜 좋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보다 주목 진행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재명이 몇 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재명 공소장이네요? 네. 먼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특별주관으로.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 과제가요. 저는 조폭하고 간첩 척결로 봐요. 조폭과 간첩을 척결하는 이게 현 시대의 가장 시대 과제입니다. 이번 주 한 주들 저는 조폭 간첩을 척결하는 이런 데 특별주관으로 만들어서 제가 보기 조폭의 진짜 우두머리는 이재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조폭, 진짜 우두머리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주위의 성남국제 마피아파, 전주나이트파, 전라도 신영광파, 수원 남문파 전부 이재명 주위의 얼씽거리는 이런 조폭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간첩의 우두머리는 문재인으로 봐요.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수사를 다 막고 간첩이 활보치고 다니고 얼마나 많아졌어요. 따라서는 조폭의 우두머리는 이재명, 간첩의 우두머리는 문재인. 이 조폭과 간첩을 척결하는 이게 현 시대의 가장 시급한 시대 과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간첩의 우두머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조폭 우두머리 얘기는 먼저 해보죠. 대부 같은 명작, 조폭을 다룬 영화이긴 하지만 명작이죠. 여기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가 꼭 나와요. 조폭들이 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법률적인 자문이나 회계 자문 같은 걸 하는 전문가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보스는 아니야. 다 옆에 중간 정도 참모처럼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재명이는 보좌관처럼 서 있고 조폭으로 추정되는 어떤 자가 시장의자에 앉아서 책상에다가 발 딱 걸치고 그런 사진 한 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제 기억이 맞죠? 그걸 보면 이게 이재명이가 무슨 조폭 우두머리라고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조폭을 변호해 주고 돈을 떴는. 글쎄 말이야. 결국은 조폭 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본인에게 인권 변호한 게 전혀 없고요. 주로 조폭들. 자기 집안에 친누나 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종사촌 아들도 그렇고 집안에 비참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이. 집안에도 조폭이 많고요. 실제 사건 중에 보면 조폭을 변호한 사건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얼렁얼렁얼렁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여러 조폭들의 맨 위에 군림하는 우두머리까지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그렇고. 그럼 공수장. 공수장. 이름이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이재명이가 관련되는 공수장의 이름을 놓는 게 이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공수장은 일관성이 시대잖아요. 전체적으로 책의 일관성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수장에도 제가 있으면 이재명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5명을 기소했거든요. 대장동. 5명은 유동규, 김만배, 나무 그다음에 정영학,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까지.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옛날에는 부패방지법이랬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 14조에 보면 직무상의 비밀을 제공해가지고 이득을 얻게 하면 처벌하는. 5년이야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걸로 5명이 공소가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 만에 공개가 된 거예요. 원래는 공수장은 옛날에는 바로 공개했잖아. 그런데 조국이나 추미애가 막아가지고 일주일 뒤에 공개가 어제된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재명의 이름이 146번 이렇게 노고요. 옛날에 성남FC도 그때 두산건설의 이병화 사장하고 성남시청의 김경수 팀장 있잖아. 그때도 이재명 이름이 33번 놉니다. 그러니까 FC도 같이 기소한다는 건 33번. 그다음에 김용이 있잖아요. 김용도 공수장에 57번 나와요. 57번. 그다음에 정진상이 기소했잖아요. 거기는 공수장에는 81번. 영장은 100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도처에 이재명의 공범으로 노는데. 어제 146번 노는 중에 핵심은. 핵심은 천화동의 1호의 700억 비용 빼면 428억이죠. 이걸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이재명한테 성인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걸 두 번이나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이재명에게 오케이 좋다. 성인하고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두 번이냐. 2014년 6월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2014년 6월에도 김만배,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이 통해서 이재명한테 보고해가. 이재명이가 좋다. 이렇게 공수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 4월에 최종적으로 지분 정할 때. 2015년 4월에도 그때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해서 이재명이가 성락했다. 이런 엄청난 게 나오고. 이러면 결국 이재명이가 천화동의 1호 428억의 공동정범. 지금 정진상의 기소되어 있잖아요. 이재명도 같이 저는 뇌물로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수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러면.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고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서 뒤집어 씌운다고 그러는데 일단 28일 날 검찰에 나가기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부인하고 검찰은 묻고 검찰은 묻고 이재명은 부인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 수사 진행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직까지는 검찰하고 완전하게 협의는 안 됐어요.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검찰은 평일에 27일 또는 30일 이렇게 출석 요구했고 최악의 두 번 정도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 사이 토요일 날 10시 반에 나오겠대요. 10시 반에. 그럼 나와서 의영부영하면 점심시간입니다. 오후에 몇 시간 나다가 6시 돼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 사실상 조사 거부하고 똑같지 않냐. 저는 이재명이가 토요일 날 나오겠다고 하는 거는 세 가지 꼼수가 있다고 봅니다. 꼼수가요. 첫째는 일하는 이미지. 나는 금요일까지 당대표로 일하고 쉬는 날 가니까 기소돼도 당대표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하나 보여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 조사 하루만 받겠다. 평일 가면 두 번 가야 되는데 토요일은 한 번 하고 다음 주 토요일 오라면 일주일 비잖아. 그건 한 번만 나 대충 받겠다. 이런 두 번째 꼼수.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일요일 날은 신문이 없잖아. 언론도 토요일이 제일 언론이 조용하실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자들은 토요일 날이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좀 피해보자. 이런 이게 다 목적. 거기다가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하면 기싸움. 가기는 가지만 너희가 오라는 대로 순순히 못하겠다. 내가 주체적으로 간다. 이런 게 검찰하고 기싸움. 이런 게 다 목적 꼼수인데 저는 검찰이 어떻게 할지 한 번 하고 또 부를지.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기싸움을 하려면 꼼수는 쓰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요. 너 이재명 기소는 다 될 거 아닙니까? 구속이야 또 국회 끝이 되지만. 너 나중에 재판 가서 판사한 데도 토요일 날 재판하자 하면 완전히 법정 구속된다. 판사 보고 이게 나 금요일까지 당대표 이래야 되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재판합시다.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이래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가 사기친 게 옛날에 도지사 할 때요. 그때도 이게 네 건을 재판해가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2년 동안 갔는데 전국에 도지사 평가 1등 했다고 했잖아. 그랬죠? 그게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재판을 그때는 한 건이야. 한 건인데 제가 거짓말이 네 개지. 병합되면 그건 한 건으로 봐야죠. 지금 이게 선거법이 김문기 모른다는 거짓말하고 백현동 4단계 국토부 협박 거짓말이 있잖아. 그럼 이게 두 거입니까? 병합돼 있잖아. 한 건이죠. 옛날에 한 건을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한 거예요. 이걸 마치게 네 건 재판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네 건이야. 왜냐하면 선거법은 서울. 그다음에 FC는 성남법은. 그다음에 쌍방울은 수원. 그다음에 또 위례대장동은 또 별도로. 이런 식으로 진짜 네 번 하면 일주일에 재판을 치한 네 다섯 번 해야 됩니다. 당대표는 못해요.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뭘 한 분이면 되지 자꾸 여러 번 부르냐라고 비난을 했더니 검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아니 범죄 개수 많은 게 검찰 탓이냐. 그게 원래 전 정권의 검찰 있잖아요. 그때 박범계나 추미애가 꼼수를 써서. 우리 수사력이 약한 성남이나 우리 지방으로 수사력이 약하니까 보내나온 거죠. 전 정권부터 검찰의 지방으로 중앙지검보다 분산식 인한.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니 이거 한 군데로 수사력이 강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른 사건들 다 한꺼번에 모아서 제대로 수사해야지 무슨 짓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당시에 제기가 많이 됐었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 정권의 탓이고 그다음에 범죄 개수가 많은 거는 한동훈 장관 말처럼 이재명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이재명에게 저는 얼마나 뻔뻔한지요. 이번에 또 이러더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또 오라고 하니까 한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검찰에서 또 오라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검찰에서 이재명이 있는 죄 조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없는 죄까지 왜 합니까? 지금 이재명이 있는 죄만 해도 지금 10개가 너무 바빠 죽는데 없는 죄까지 말라 만들어내느냐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혼자 간다잖아. 제가 미리 보는 이재명 조사에서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변호사가 둘이 앉을 줄 알았는데 lkb. 박균택 변호사 혼자 앉았잖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변호사 구인란. 지금 10대 로펌에서는 이재명 수사를 못 맡게 변호를 못 맡게 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나가라 그래. 정치 사건 맡으면. 그러니까 큰 높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옛날에 주로 하던 이태영이나 이남석, 나성철. 이재명들에게 쌍방울에 묻기가 변호를 못해요. 그다음에 진짜 정과 실력 있는 사람 쓰려니까 전부 비용을 최하 30억 정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5천 정도는 돼야 유지가 돼요. 변호사가. 이 사건밖에 못해요. 그런데 재판을 전에도 2년 했잖아. 그럼 이게 한 30억, 한 명에 이재명이가 물론 장롱에는 좀 있겠지만 공식 신고는 3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균택이는 광주에 국회의원 출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공천을 줄 테니까 변호사별 50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뇌물 뒷거래로 봅니다. 공천을 믿기로 변호사별에게 헐값해 주는. 이것도 범죄다. 그래서 한 명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들하고 지휘자를 못 오게 하는 거는 저번에 성남에서 충격받았잖아요. 지휘자들 다 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걔 딸은 아무도 없고 걔 할머니하고 걔 아줌마 몇 명 있더라고. 걔 할머니들은 성남에 있을 때 정규직 전화시키는 병원에 그분들이 조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다음에 의원들 오라고 했더니 7인의 중에 3명이 왔어. 그다음에 국회의원 169명 중에 41명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말이면 한 2, 30명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더 부끄럽잖아, 표결할 때. 그러니까 차라리 내 혼자 초연하게 탄압받는 모습 혼자 가겠다. 소환해도 안 올 거니까. 저는 이런 또 꼼수로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 천상천하 유아 독자님이 재미있는 댓글을 올리셨는데 판단 좀 해주세요. 이재명이는 구속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고 저성으로 도주 우려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안동인지 성남인지 인천인지 평양인지 불분명하니 구속해야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저성으로 도주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제가 보기에 주거지는 좀 애매해요. 왜 김혜경 씨하고 별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럼 주거가 어느 집이 이재명이는 인천 지역구 있고 김혜경 씨는 다른데 집 있다고 하니 주거가 어느 집이 사는지 좀 부정한 것도 있고요. 그걸 떠난 속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니까 구속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신의한 수가 있어요. 이번에 김성태 기소하면서 변호사업이 대납을 일단 빼놨습니다. 그러게 왜 그러냐. 이번에 영장은 대장동하고 위리하고 FC 세 개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만약에 방탄한다. 그러면 쌍방울로 추가로 영장을 치기 위해서 지금 쌍방울로 한 달 뒤쯤 영장 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북한 송검이나 변호사업이 대납은 그때 정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성태 얘기 좀 할까요? 김성태하고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먼저 나 김성태 모른다 그랬더니 김성태도 나 이재명 모른다 그랬는데 말이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여기 둘이는요. 거의 저는 둘 다 조폭 아닙니까? 거의 둘이는 범죄단체라 봐야 돼요. 배상용, 김성태, 이재명이는 한 가족. 둘 다 이게 전부 범죄단체를 구성한 조폭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짜 공동지갑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최서은 씨가 공동지갑이 어떤 거? 경제공동지갑은 말이 안 되고 제가 이게 지갑이 다르더라니까? 최서은 씨하고 박근혜 씨도 지갑이 달라요. 그런데 진짜 이재명하고 김성태는 이게 왜 공동지갑이냐. 결국에 북한에 필요한 대북 송검을 다 대신 내줬지 않습니까? 공동지갑이 대납을 하죠. 그다음에 변호사도 이번에 영장에는 변호사비 대납을 일단 빼놨어요. 한 달 뒤쯤에 이게 다 추가 기술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미 흐름추전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거만 변호사비만 대준 게 아니고 이태영. 실제 나성철부터 이재명 캠프의 7명 정도가 쌍방울에 이사로 가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변호하니 그것도 넓은 의미의 변호사비 대납 아닙니까? 저는 모든 북한의 송검, 변호사비 대납, 모든 돈을 쌍방울하고 이재명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이해찬, 그다음에 이화영. 연결고리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쌍방울에 황 모 씨, 이해찬 보좌관도 근무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모른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지금 최하 두 번 만난 건 이미 나왔어요. 아, 그래요? 두 번 만난 건가요? 그런데 쌍방울에 부사장이 녹음한 게 있어요. 그게 본사 사무실인데 이재명이가 도지사 대기 전하고 그다음에 대고 나서 직후에 두 번 쌍방울에 왔는데 내방에도 들렀다. 내방에도 들렀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도지사가 부사장 일개 부사장 만나려고 직접 본사 옵니까? 쌍방울에 김성태 만나러 왔다가 부사장 방에도 잠깐 들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두산 재판할 때 쌍방울에 비서실장이 정이 나왔거든요. 정이 나와서 이재명하고 김성태 친하다. 미스터에서 비서실장 했죠. 이거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위정을 못합니다. 따라서 둘이 친하다는 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술 먹고 전화 한 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저도 술자리에서 이재명하고 제가 통화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잘 알던 배종찬 이거 바꿔주셨어요. 여론조사. 갑자기 술 먹다가 이재명이랑 통화만 해라고 제가 전화를 주길래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말 잘하더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한 번 했어요. 제가 너무 비판해서 유감 죄송하다고 저는 덕담으로. 했더니 팩트만 하면 되죠 이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연 이게 제가 누구 제 번호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술자리에서 전화해도 쌍방울 김성태하고 통화했는데 김성태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도 이게 쌍방울 그룹이고 자기가 북한의 사업을 공동으로 두 번이나 후원해 주고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저는 통화가 훨씬 많다 봐요. 정치인들 말이죠. 꼭 이재명 일을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한 30년 전에 한때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나가라는 제안들도 있고 그래서 제 고향 부산 진구에서 나가라 그런 제안까지 있었어요. 그때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내가 한 번 해볼까? 그때 이제 30대 중반에 팔팔할 때예요. 그러다 제가 포기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죠.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스태프들하고 지금 3년, 4년째 일을 해도 가끔 이 스태프 이름이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정치를 하려면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된 스토리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정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놀랄 때 있잖아요. 정치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 3년 전에 어디에서 만났죠? 이러고 반갑게 악수하고 그런 정치인들 많아요. 이재명이가 그걸로 정치판에서 살아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통화했는데 기억은 안 나? 누군지 몰라?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누군가 어디선가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언제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 다 기억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기본 자질이에요. 지금 혐의가요. 제가 김성태 거의 맞춘 게 김성태의 횡령 배임이 제가 한 4,900억 가까이 될 거다. 5,000억에 육박한다 했잖아요. 이게 엑셀로 제가 하나하나 계산해 본 거거든요. 아무도 말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에 4,500여 원. 약간 틀리지만 거의 반올림하면 제가 애척연가하고 비슷한 4,500의 횡령 배임이고요. 그다음에 2,200억의 전환사체 허위공시. 그다음에 북한의 현재까지는 640만 달러. 한 72억 정도죠. 경기도 대납행 것도 있고 그중에 50억이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한테 내물 공여. 혐의가 많은데. 어제 방송 갔더니 연합뉴스에 또 이제 좌파 변호사가 변호사비 대납이 영장에 빠져 있지 않냐. 이게 그렇게 떠들더니 잘못된 수사 아니냐. 제가 이게 어이가 없어서. 이게 검찰은 전략인데 잘못된 관행이긴 해요. 그러면 이게 왜 미리 왜 빼놨냐. 김성태를 기소해도 재판이 6개월 내에 안 끝나죠. 그럼 이게 6개월 지났을 때 다시 구속하려면 새로 추가 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남겨놔요. 한 번에 다 하면 6개월 지나 풀어주야 돼요.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이재명을 지금 변호사비 대납 수사해야 되잖아. 이걸 미리 또 영장이 기재해 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대장동 위례가 만약에 이재명이 영장 기각되면 쌍방울로 영장 또 청구하거든요. 그럼 그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긴 한 거지. 이게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아껴놓은 건 제일 확실하다 싶은 걸 아껴놓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김성태가 구속돼도 20일 정도 수사를 더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은 제일 잘하는 건 매재 김태은이에요. 매재 김태은이가 돌아올라 했는데 그게 김성태 측에서 조폭 압력을 여고 오지 마. 너는 남아 있어. 태국에서 재판 모르게 막고 있는 거죠. 그때 건장한 사람이 문신회가 막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책임을 김태은 매재한테 떠넘기는 거죠. 전 매재라는 말이 있어. 이혼에서. 그런데 아마 김태은도 그래도 재판 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때 캄보디아로 도망가는 수행원, 수행비서 박 모 씨 있거든요. 이 자가 체포됐어요. 이 자가 곧 들어오는데 차명폰하고 돈을 다 들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차명폰을 뺏겼어요. 검찰이 잡았어요. 수행원, 박 모 씨. 그다음에 문제는 또 변호사비 대납은 배상윤이가. 이게 한 번 세탁해 줬거든요. 배상윤이도 케이지 들어옵니다. 이래서 한 달 정도 더 수사해서 추가로 기소하는 거지.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 정거가 없어서 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김성태와 이재명은 공동지갑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성태 수사가 막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더 수사장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북한도요. 북한 문제도 저는 지금 검찰은 두 개로 기소하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완영이가 그때 북한 가서 4개 협력했는데. 그런데 도의회에서 예산 안 주잖아요. 그게 스마트팜 사업의 해주예. 스마트팜. 그런데 이 돈 50억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이가 방부하면서 이재명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제3자 뇌물로 봐요. 북한도 제3자잖아요. 제3자 뇌물.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두 개로 지금 기소를 하는데. 저는 좀 더 세게 해서. 이건 국가보안법 아니냐. 그다음에 형법의 여적지 아니냐. 사형. 이렇게 저는 처벌해야 된다 보는데. 그것도 기소하고. 그다음에 암부수가 밀가루하고 묘목을 주라고 경기도 준 돈을 영수증을 북한하고 짜고 허위로 받고 현금으로 바꿔준 거죠. 밀가루하고 묘목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이재명이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밀가루 묘목 산지 안 산지 다 감사를 한단 말이죠. 이것도 저는 공모를 했다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런 게 앞으로 쌍방울 외에도 암부수 아태엽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준 건 KH그룹이 더 많습니다. 옛날 로렉스 시기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기소가 되면. 그래서 조응천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기소보다 김성태 들어오는 게 더 무섭고 김성태는 변호사업이 되나 보다 북한 문제가 더 두렵다. 이게 조응천의 분석인데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가볼게요.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가 간첩단 사건이고 또 하나가 노동 건설 현장에서 조폭 수준의 갈취 사건입니다. 우선 민노총이 둘 다 연루돼 있는데 간첩 사건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현 시대에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조폭 그다음에 간첩 척결이다. 조폭의 우두머리가 이재명이고 간첩의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다. 이 말씀 제가 드렸고요. 일단 제가 우리나라 자파들의 위계 서열부터 말씀드리면 자파들의 위계 서열은 가장 밑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어요. 그 위에 민노총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석기 통진당이 있습니다. 왜 통진당 이석기가 민노총을 다 장악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에 북한의 노동당이 있습니다. 노동당의 지령, 노동당의 연대사가 민노총이 버젓이 있어요. 저는 자파의 순서는 북한의 노동당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석기 통진당, 그다음에 민노총, 그다음에 민주당은 최합발이 제일 밑에 있다. 이게 4단계 서열이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민노총,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 민노총의 간첩은 이번에 이름이 다 놓아버렸잖아요. 이번에 북한의 배성용, 김일진, 전지선, 리광진 40대 1명. 이게 북한 공자군 지령받은 게 다 놓았잖아요. 그런데 민노총에 저는 4명이 빙산일각을 보거든요. 그 민노총에 보면 조직국장이고 조직,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이런 핵심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빙산일각이다. 실전이 훨씬 더 지하에, 더 잠뻑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공안탄압이다, 공안몰이다 이러고 비난하고 나섰던데요. 지금 공안몰이, 이 간첩이 오래전부터 2018년, 19년부터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간첩이 동독 제가 보니까 그때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 거기에 수석보좌관 있잖아요. 기옴인가? 긴터, 기옴. 긴터, 기옴. 수석보좌관이죠. 그다음에 베트남이 통일되고 공산화됐잖아. 보니까 남쪽에 베트남의 대선후보가 간첩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조봉암이 있잖아요. 조봉암도 저는 사법살인 아니다 봅니다. 소련의 문서가 공개되니까 돈 받은 게 놓잖아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판치고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 때 사실상 잡은 간첩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세 명, 세 건인데 전부 전 정권에서부터 오던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간첩이 판치고 있는데 안 잡았죠. 이번에 처음 4명이 명명백백한 정거에서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안탄압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떤 분이 민노총 몇 명 압수수용을 하는데 경찰이 700명 가느냐고. 아니, 민노총이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압수수용을 막잖아요. 옛날에 민주당 할 때도 막았잖아요, 당기자들이. 그런데 막아서 압수수용을 못하면 간첩이 다 도망가거나 인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0명 간 거예요. 그게 민노총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신전대협 있죠. 거기서 민노총을 공무방해로 고발하거든요. 제가 어제 고발자 감수를 제가 했습니다. 계속 통화하면서 이렇게 특수공무방해로 고발해라. 잘 썼더라고. 제가 감수해주고 자문해주고. 아마 민노총 특수공무방해로 처벌했나 봐요. 알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거의 양아치 조폭 같은 수준의 노동기적들의 불법 탈포, 갈취.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저는 민노총은 아까 제가 조폭과 간첩을 척결해야 된다. 그런데 민노총은 조폭이면서 간첩이다. 저는 이래 보는 거죠. 바로 앞에 본 게 간첩이고 그다음에 이게 조폭 행태입니다. 조폭들이 유흥업소 가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떴잖아. 이 민노총 애들은 자기들에게 협의를 한 거다. 그게 무슨 협의예요? 돈 안 주목이 그냥 일 못하게 막으니까 금액의 공기가 늦어지고 원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전국의 피해자는 국민 아닙니까? 국민. 따라서 저는 지금 2주 동안 전국의 1,489곳 중에 불법이 2천여 건이 넘어요. 2주 동안. 이게 조폭보다 더하죠. 지금 저는 엄청나게 지금 현장이 심각합니다. 이 민노총 눈치 안 보면 노가다도 못하는 심각한 그러면서 노가다는 돈을 뜯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노동개혁 일환으로 전면 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민노총을 와해시키려면 두 가지로 외부에서는 이렇게 엄격의 법지평을 통해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부터 또 무너집니다. 민노총도 내부의 MZ세대이잖아.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투쟁 싫어하거든요. 왜 우리 민노총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되느냐. 이런 내부의 젊은 세대들이 각성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법적으로. 지금 민노총은 제가 보기에 무법, 불법, 떼법, 편법 온갖 나쁜 법은 다 해요. 적법 빼고 다 해. 적법한 건 안 해. 적법 빼고 모든 게 무법, 불법, 편법, 떼법 다 쓰는 게 민노총 아닙니까? 엉뚱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탈법. 이게 워낙 오래된 적폐고 또 전국 건설 현장 거의 모든 곳에 퍼져나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접 TF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최소한 이 6개,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가 좀 TF를 구성을 해서 기한을 한 1년, 딱 연장 가능한. 안 되면 1년도 연장한다고 하고 일단은 특별 전수조사 단속, 사법 처리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건설 현장의 불법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좀 딱 다잡아서 좀 다부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민노총과 전면전, 전면전력이 선포해서 전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노총이 안 죽으면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전면전력이 벌이 되고, 그리위에서는 범부처가 확고하게 한동훈 장관부터 이상민, 금경이니까. 그다음에 건설, 여러 가지 원희룡 장관도 있잖아요. 전부 다 제대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범정부적으로 TF를 만들든지 해석에 벌이 된다. 지금 민노총은요. 지금도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끝장내자? 이러면서 지금 적반하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들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저는 이제까지 너무 민노총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게 왜? 민주당 정권은 민노총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유오파 윤석열 정권은 법과 원칙이 뭔지, 이걸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